Q. 다른 뷰티 프로그룹들과 비교해서 뷰티 스카이만의 차기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Q. 일단 뷰티 엑시라고 하면 우리는 메이크업을 잘해야 하는 사람을 모르게 잘하면서 빠르게 하는 게 아니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메이크업을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. Q. 그래서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같이 성별하는 부분을 위해서 그의 다른 프로와 좀 차별하게 생각하시나요? Q. 정말 며칠 전에 첫 촬영을 했는데 그 전에 포스터 촬영했을 때부터요. Q. 굉장히 사실 저는 엄연경 씨랑 홍보룡 씨랑 초면이었고 Q. 그분은 굉장히 사이가 이미 알고 있고 친분이 있는 사이였어요. Q. 근데 좀 걱정을 했죠. 또 배우분들이고 사실 여자 3명이니까 Q. 조금의 기썸 아닌 기썸 같은 게 있을까? Q. 좀 터세 같은 게 있을까? 이런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Q. 전혀 없었고요. 거의 뭐 정말 개그맨 Q. 동료들과 같이 촬영하는 것처럼 너무 털털하고 Q. 또 수도분하고 굉장히 유머감각 있는 모습 때문에 Q. 포스터 촬영 때부터 최고의 캠이였던 것 같아요. Q.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것 같은 느낌 Q. 네 Q. 그렇지 않았어요?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? Q. 네 Q. 네 고마워요. Q. 고마워요. Q. 네 Q. 네 Q. 네 Q. 네 Q. 네